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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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뭐야 어 왜 뽀뽀해 그래서 첫눈에 반함? 아오 마이갓 몸속 탈출 몸속 탈출이네 스페이스 점프 방향기 왼쪽 오른쪽 어어 되게 느리 느리다네요 어어 들어간다 어머 어머나 어머 내가 널 구했어 친구 고마운데 다 나와 목전대다 담아버렸어 식도 콩을 구하기엔 이미 늦었다 빨리 몸으로 빠져나가자 녹는다 이미 늦었다구? 뭐라 해야되지 너무 미끌미끌거린다고 해야되나 일부러 그렇게 한건가 점프해 내려가자 비밀통로가 있다고요? 우리와 하나가 되라 아 저건 뭐야 아 소장 융털이군요 아 왜 저기에도 도구 됐다 어어 비밀통으로 필요없다 그냥 간다 간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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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뭐야 어머 꾸이아아아아악 꾸아악 아 제발 저거 갈때까지 좀 기다려야하나 아 덩인가요 저게 설마 덩 어머 그런거였어 그래서 제목이 몸속 탈출이었네 Ethi espí 어메 어 뭐야 피했자 이놈 아 여기서 기다려야 하려는다고요? 그러네 점프해도 상관없었던거네 이산님 9개 고했습니다 잠시만요 나 멈춘거니? 들어가버려! 내 몸이 왜 이래! 단지 완두콩을 구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걱정마 내가 옆에 있어줄게 내가 널 지켜줄게 그렇게 죽었든